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략격입니다. 제가 또 프리셀 민코인 하나 들고 왔는데요. 페페코인이 만들어낸 자체 블록체인인 페페언체인드 민코인이구요. 특히 사전판매 코인은 ICO 이전에 상장가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정상적으로 상장만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벌어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지금 사전판매 초기 단계에서 약 79만 9천 달러의 자금이 모금되었구요. 특히 페페코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행조짐이 보이는 민코인 중 하나인데요.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익명의 투자자가 불과 4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3주 만에 무려 200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그만큼 이 민코인 투자 자체가 이렇게 적은 돈만 가지고도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코인 투자에 열광을 하시는건데요. 그래서 이 페페언체인드 민코인 최근에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은 민코인이고 자세한 구매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로 7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매방법 매뉴얼과 민코인백서 문제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페언체인드 민코인의 장점이 총 4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수익 그리고 여전한 페페코인의 맛, 이윤이 있는 그런 민코인이구요. 다음 가격 인상까지 약 2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항상 사전판매에 담겨있는 코인들은 가격 인상 전에 선정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지원되는 네트워크로는 이더리움과 USDT 그리고 카드 결제가 가능하구요. 다만 자세한 거래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한발뻔한 정보 7번 문자 주시구요. 원조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민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지배력있는 민코인이고 이 페페를 모티브로 만든 민코인들이 시장에 많이 탄생하고 있는 추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체인드 민코인이구요. 자 민코인 하면 실용성이 거의 없는 민코인이 대부분인데요. 이 페페언체인드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 높은 보안성과 낮은 수수록 3가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지금 사전 판매 단계에서 총 공급량의 20% 정도가 책정이 되구요. 스테이킹 보상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테이킹 물량 30%가량 크게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마케팅 20% 정도 책정되어 있고 총 토큰 수료는 약 80억개로 책정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이 코인의 로드맵도 이렇게 간결하게 나와있죠. 특히 지금 사전 판매 단계가 진행중이지만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선점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전 판매가 종료가 되면 클레인 단계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덱스 또는 중앙거래소에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코인의 백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있구요. 페페언체인드 홈페이지 수소 제가 기재해놨으니깐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리셀 남겨있는 코인들은 스테이킹 사이트도 다수 나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식 사이트에서만 거래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이 무작정 대박조짐을 100%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기 때문에 물론 대박을 칠 가능성도 있지만 쪽박을 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항상 없어도 되는 돈 쇠 정도만 투자를 권장을 드리는 거구요. 다만 만약에 이 민코인이 정말 초대박을 쳐서 페페코인의 5만배 상승률을 넘어서 흠폭에 급등세를 준다면 이 페페언체인드 민코인을 노치신고에 대한 포물을 굉장히 크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투자를 권장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코인 투자는 정보력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인 투자 혼자 하지 마시구요. 제가 지금 현재 민코인 정보 공유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 자 위에 번호로 7번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전 판매 민코인과 신규 민코인 정보 그리고 민코인 거래하실 때 메타마스크나 레이디움 유니스업 등 플랫폼 등을 잘 다룰 줄 아는 거래 매뉴얼을 실시간 배포를 드리고 있으니깐요. 환발 빠른 정보 위에 번호로 7번 7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어피트장 같은 경우는 김치코인들 위주로 순환 펌핑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7월달에 법안이 개정이 되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김치코인들 지금은 펌핑을 주지만 7월달 넘어가면서 대량 상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치코인 투자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구요. 김치코인이 이렇게 큰 폭의 급등을 한다고 해도 민코인의 수익률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페페언체인드 민코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번호로 한발번의 정보 7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페페언체인드 민코인을 잡아드렸구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테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